지금 이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유족입니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가장이나 다름없던 등직한 아들이 떠났고 또 취업에 성공했다면서 기뻐하던 딸은 이제 곁에 없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지방에 떨어져 사는 아버지에게 매일 저녁 전화로 안부를 묻던 막둥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당일에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과 누나부터 먼저 챙겼다며 가장이나 다름없었다던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달 전 취업에 성공해 기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던 부모님은 더 이상 딸을 보듬을 수 없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0대도 11명이 포함됐는데 중학생 1명과 고등학생 5명이 안타깝게도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생일을 맞아 이태원을 찾았다 변을 당한 아들과 정규직이 됐다며 한턱낸다고 친구들을 불렀다 참사를 피하지 못한 딸의 사연 등이 전해지며 안타깝게도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촬영기자1호